전공 A의 7번 문제 다루겠습니다. 7번 문제는 우리가 흔히 강조구문이라고 하는 cleft sentence, 분열문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divided의 의미라고 하니까 분열문, 강조구문, 같은 말입니다. 어차피 강조하는 거죠. 강조, 강조하는 어떤 억구를 강조하는 그러한 구문.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이 있고요. it cleft 구문과 what cleft 구문. 여기 it that, 이게 it cleft 구문이 되겠고 여기 what으로 돼 있는 보통 what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는데 이런 cleft 구문 두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강조 억구들은 여기 밑줄 친 부분이 강조 억구들이고요. 그리고 또 아래에 또 이런 강조 구문의 어떤 나름의 특징들. 그래서 여기서 강조 억구는 이렇게 first, 그 다음에 blast, 이렇게. 여기 이제 2번의 메리를 이렇게 first. 앞에서 강조할 수 있는 억구를 둘 수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뒤쪽에 강조할 수 있는 억구를 이렇게 두거나 뭐 이런 것들이 또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죠? 나름은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셔야 돼요. 이렇게 포인트들을. 그러니까 이 1번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과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단순히 어떻게 보면 it cleft하고 wh cleft를 소개하는 거라서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중요한 것 같아. 이런 게 괜히 있는 건 아닙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무시코 넘어가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 이해를 했지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밑에 여러분 문제를 푸는 데 아마 중요한 단서가 돼. 그냥 이것이 그냥 별로 영향을 못 끼친다 그런 건 그럼 이게 쓸모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분명히 쓸모가 있다. 이게 분명히 문제 푸는 데 아주 중요한 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 3번. 이 3번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여기 여러 가지 어떤 업구들이 강조되느냐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명사고라든지 전치사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막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 그렇죠? 나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아마 강조금은 잘 아시니까 어떤 업구가 강조되는지도 잘 아시겠고 3번 A 같은 거는 이제 이렇게 동사구가 강조가 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여러분 이렇게 형용사구도 강조되는 그런데 물론 이렇게 동사구나 형용사구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이게 지금 3번 여러분 딱 벌써 하우에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의 아주 보편적인 강조 업구들 이런 거 말고 조금 특수한 또 강조 업구들에 뭐가 있다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죠 이것이 이제 아마 우리 문제풀은 또 관건이 된다고 생각하셔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이 부분에 또 초점을 두란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VP, 이 동사부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형용사부라든지 이런 것도 강조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여기 단서조항들이 붙어 있습니다 단서조항들은 unless에서 이런 게 아주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여러분 다 잘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의 B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동사는 동사구는 이렇게 어떤 특정한 단서조항을 좀 주면서 단서조항을 주면서 강조가 될 수 있는데 동사의 품사 자체, 동사구간인 이 동사는 강조 업구가 되지 못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센트가 원래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센트는 이 동사 이렇게 이제 간 건데 강조가 안 된다라는 거죠 동사는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여러분 허투루 보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별표 이렇게 3개 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그렇죠? 이 세 가지를 적용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게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답안을 제가 다 봤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이거를 그냥 MP가 강조되기 때문에 근데 이 MP 강조는 여기서도 아주 일반적인 경우잖아요 물론 일반적인 경우도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그런가? 아 의도는 그렇습니다 의도는 이거는 여러분 뭐랑 대응되는 거냐면 바로 2번의 C 2번의 C 이것과 대응되는 거죠 여기 지금 여러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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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왓크래프트 구문에서 이 뒤에 강조업구를 뒤에도 쓸 수 있고 이걸 피그를 이렇게 앞으로 둬서 그죠? 어피그 그 다음에 워즈 그 다음에 왓 이렇게 블라블라 여기 왓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지만 이 블라블라 그죠? 여기까지를 여기 있는 부분을 여기다가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죠? 이렇게 어피그 제가 가끔씩 이렇게 말을 좀 짧게 할 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이 피그 이런 부분 예 그래서 피그 워즈 그 다음에 어... 뭐... 여기 왓이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요 앞으로도 여기 어... 이렇게 앞으로도 어... 강조업구를 둘 수 있고 이렇게 라스트 뒤에로도 강조업구를 둘 수 있는 거잖아 여기서 여러분 2번의 C에 대응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지문 B에 이렇게 1번 있죠? 어... 1번 이것을 지금 이렇게 의도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그런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어... 맞는 거라고 어... 간주를 일단은 어... 하시면서 그래도 조금 더 이 지문에 아까 제가 세 가지 벽벽 쳤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그래 이런 단서 조항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죠? 어... 좀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조금 더 어... 신중하게 보시는 게 어떨까 그죠? 우리 문제 풀 때 상당히 이런 것들이 어... 중요한 지점 같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어...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아마 현용사구가 이렇게 어... 강조가 될 때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여기 B 그죠? 현용사구가 강조될 때 이렇게 적절한 어... B가 삽입이 되면 뭐... 어... 충분히 강조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정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 이 새드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동사 하나만큼은 어... 동사 하나는 강조할 수가 없다 앞에서 여기 요 4번의 B처럼 돼서 이거... 이것만 비문이 되는 거고 그죠? 어... 이것만 이제 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고 요 1번과 2번은 그죠? 어... 오케이 그죠? 어... 올바른 문장이 되는 것이죠 어... 잊지 옳ware ㅇ... 뾰 ...